제승이 형 생일이라고 축하해 달랐는데요. 제승이 형 제 생일 때 뭐 안 하지 않았어요? 내가 뭘 안 해? 축하 안 해준 거 같은데? 난 이걸 찍은 적이 없어. 다 기억도 못 하잖아요. 뭐지? 진짜 나쁘다. 밥 먹으면 제가 사는 거예요. 왜 이렇게 굳이 옆에서 해야 돼요? 22년 프로필 촬영. 어떤 느낌일지. 대답 대답. 나와. 가운드 됐어. 우리준이. 아 이거 투수도 교체. 아니 투수는 교체하면 안 되죠. 투수 김민수를 하려고 했죠. 교체는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. 바로 교체 당하는 걸 알아봐야지. 왜 이렇게 해봐. 그래. 형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. 그거 안 시청 sielläเลย. 정말isse. 위에서 сколько угодно. commenting. 진짜 안가지.